모든 방법은 제가 변심을 두는 모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그 순간을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. 최초 2도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담아내는 부분에 자기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순간에 작업에 집중을 해서 어떤 끝이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입었을 때 일단 주면이 희율감 있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저는 요즘 주면 저는 재미있는 것을 멋있게 오래 하자고 저의 좌우명 같았는데요. 잘 지키고 싶어요.